지금 루이는 아빠... 아빠 가슴을 먹고 싶다고 했고 우유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고 있어요 루이 거기 뭐 있어? 우유 있어? 없어? 어떻게 알아 있는지 없는지? 우유는 어디 있어요?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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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해 이거 들고 가세요 조심 깨지면 안돼 무서워 아빠 도와주세요 자 우유 있어? 없어? 없는데? 여기 있어 여기 있어 구유 구유? 뭐에요? 구유 아니에요 우유 구유 구유 프랑스만 진짜 괜찮아 우유 구유 아니 우유 구유 한국말 진짜 잘못해요 우리 루이 구유구유 구유구유 구유 감사합니다 ~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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